전국구 댄싱 퀸 댄싱 킹 선발대회. 자 우리 다음주 박명수 씨 이모님 복장 출근을 하게 될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자 그러면 전박 대첩 전국구 댄싱 퀸 댄싱 킹 선발대회. 알리우드 댄싱 머신 우리 전현부 씨 광주가 나온 무등산 비타민 홍준영 씨. 나이스. 오 난갑대. 작은 고추가 100번.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우리 뜻깊은 자리. 뜻깊은 자리. 제가 첫 곡 하루드 토리 띄워 드릴게요. 어른들 되게 좋아요. 진짜. 네. 어? 조금만. 안 찢는다 안 찢는다 안 찢는다 안 찢는다. 진혁이 안 찢는다. 와 최고 최고. 아 갑자기 하려니까. 진짜 잘한다. 우리 저 저녁 혹시 얼굴도 안 가라앉았는지. 오늘 더 났어요. 힘들어서. 아 좋았어요. 아 모두 고마워요 다. 아 오늘 진짜 마지막 피날레를 화려하게. 아 좋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박 대첩 결과. 와. 와우. 무승부입니다 이거는 진짜. 벌칙은 이거 다음 주로 2월아죠. 아 이거는 오 이번 주는 조금 애매해서. 아니 무승부니까 재석이가 받는 게 어때요? 저요? 왜 왜 왜? 어어어 무승부니까. 심판이 맞는 거야. 무승부라고 했잖아요. 아 좋습니다. 야 정말 배트들도 한 것도 제일 잘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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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명수형 복장으로 제가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 재석이는 정말 이렇게 방송 욕심이 많아요, 이거 입고 싶어서. 하신 되겠다, 하신 되겠다. 가발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발 쓰고 다음 주에 명수형 복장으로 제가 오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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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기, 굴욕적인 의상, 기분이 어떻게? 이게 뭐 굴욕이에요?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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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